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죠 KGP 아 좋아요 독점 이정편 엑스패패스 김감선 3점 성공! 자 디드릭 로슨 건네주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정현 플로터 오! 안 뒤쳐! 어 뺏었어요 장재석 건네주고 쇼타임 2월 달 KGP 스피드를 살립니다 이정편 레이업 듭점 녹스 외곽키가 아바린토스 네 3포인트 오늘 첫 득점 네 드디어 터졌습니다 아바린토스 선수 네 2분전 아바린토스 3점 자 2쿼터 남아 있는 시간은 1분 20초입니다 아바린토스 파운드 패스 연결 좋아요 워렌 덩크 저스틴 녹스입니다 치고 들어가서 파운드 패스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도 커버트면 지금 김준형 선수에게 스틸을 당할거에요 아하 그 얘기는 김준형 선수가 준비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벌어줬다 라는 점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우 자 이 장면 지금 네 그렇죠 자이트 1구 들어갑니다 아바린토스 개인반 중 3개째가 됐구요 아 자이트 2구 아바린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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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업 득점입니다 네 이런게 바로 좋은 득점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모비스가 워낙 아닙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지금은 정말 아름다운 팀플레이가 됐네요 네 그리고 게이지 프림이 가장 먼저 깁니다 파운드 패스 골빈 게이지 프림 안 들어갑니다 아바린토스 프림에게 게이지 프림 인앤아웃 그래서 출발합니다 장제선 아바린토스 던집니다 반칙입니다 자이트 3개를 얻어내고 있는 아바린토스 아바린토스의 팔꿈치에 닿고 말았어요 그렇네요 시즌 초반에는 축전시간이 많지 않았는데요 조금씩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들어갑니다 자이트 3개 모두 성공 2분의 53 6점차 2 아바린토스 볼빈 트윗 장제섭 범핑 게이프에 올라갑니다 반칙이 자 수비를 따돌리고 아바린토스 수업했어요 게이프 헤임 쏘지 못했습니다 외곽 킥아웃 그리고 우중간 3포인트 3포인트 자 장제섭 선수가 안쪽에 있는데요 3포인트 3포인트 정말 쓰레기를 박는 마지막 승 그렇죠 시작했습니다. 그 틈을 타서 모비스 선수들이